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정부는 처음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연장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2년여 만에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됐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에 내렸던 특별여행주의보가 이달 14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여행경보가 나라별 발령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여행경보 단계가 낮아졌는데요.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등 22개국과 괌, 사이파는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으니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 상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와 함께 입국자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객은 이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이 입국자 진단검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죠? 네, 현재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입국 당일 입국 6에서 7일 차에 걸쳐 총 3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6월부터는 입국 6에서 7일 차에 받던 신속항원 검사가 폐지돼 입국 전후 PCR 검사를 각각 한 번씩만 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요. 해외여행 시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